형이 노율성 대표한테 협박받고 있습니다. 모든 걸 차이온 회장이 시켰다고 말하라면. 노율성 이 미친놈. 사장님 섭니다. 경찰이 좀 움직여주셔야겠습니다. 노율성 이제 잘 시간인데. 알았어 이빤만 하고. 마지막이야. 서윤아 이게 뭐야? 아 다시 붙여야 돼. 서윤이가 이렇게 한 거야? 미국에 있을 때 할머니가 엄마는 나 버렸다고 했잖아. 그래서 나도 엄마 버렸어. 잠깐. 서윤아. 서윤아 할머니 말 거짓말인 거 알지? 응 당연하지. 미안해 서윤아. 서윤이한테는 아빠고 할머니인데. 엄마가 용서할 수가 없어서. 엄마가 용서할 수가 없어. 엄마가 용서할 수가 없어. iday.